여러분 안녕 오늘은 너무너무 깜찍한 초코쿠키 토퍼를 만들어 볼게요 진갈색 클레이를 타원형으로 만들어서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칼도구로 눌러서 얼굴과 팔다리의 윤곽을 미리 잡아주세요 이렇게 조금씩 당겨가면서 손으로 매만져서 사람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주세요 솔도구나 모스는 칫솔을 사용해서 콕콕콕 눌러서 쿠키의 질감을 표현해줍니다 쿠키 위에 장식을 만들어줄건데요 봉따방은 트리를 만들어서 붙여줄거에요 초록색 클레이를 아주 얇게 민 다음에 트리 모양을 송곳도구로 사용해서 스케치해줍니다 가위로 잘라내서 콕콕 붙여주기 알록달록한 트리 장식도 만들어서 붙여주세요 코와 눈도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흰색 클레이를 쭉 늘려서 입을 만들어 붙여주세요 마찬가지로 쭉 늘린 흰색 클레이로 봉지님들이 원하는 문구를 적어주면 됩니다 봄따방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어볼게요 너무너무 귀엽죠? 이쑤시개 끝에 목공용 풀을 발라서 아랫부분에 꽂아주세요 이쑤시개 대신 윗부분에 끈을 달면 트리 오너먼트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짜잔! 나만의 메시지가 있는 귀여운 초코쿠키 토퍼가 완성됐습니다 귀여운 쿠키 토퍼 우리 봉지님들도 만들어보세요 그럼 안녕! 다음에 또 만나요